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에 처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 에스겔 선지자가 1장에 3장 바벨론 그벨강가에서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은 선지자의 소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8장부터 11장까지 본 두 번째 환상은 성전에서 자행된 우상 숭배와 그 실상 이에 대해 여우와의 철저한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여우와의 영광의 이동입니다 지성소에서 점점 밖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나는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2절 이하에는 그 동문을 떠나 예루살렘 성읍을 가로질러 성읍 동쪽산 즉 감남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감남산으로의 이동은 여우와 영광이 성전을 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거짓 평안을 말하는 25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의 성전 동문에서 25명의 사람을 보는데요 그들은 고관이라 말합니다 2절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감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 속담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거짓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우와 영이 하시는 말씀은 결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할 것이고 타국인의 손에 넘겨질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가 여우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약속입니다 환상을 본 에스겔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남은 자들도 다 멸절하실 겁니까 이때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타국인의 손에 넘겨져 흩어질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19절에 말씀 보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읍 동쪽산으로 이동해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여우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스겔 또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 때야 포로민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고 환상이 끝이 납니다 심판과 구원 그리고 현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는 환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던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즉시하라입니다 현실을 즉시하라 에스겔은 주전 593년에서부터 571년 사이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여우와 긴 왕과 함께 주전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와 제2차 포로민으로 살아갑니다 잡혀간 지 5년째 되었을 때 바벨로 그바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예언자로 부른받습니다 그 다음에 6년째 되었을 때 8장부터 이어지는 환상을 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완전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이 끌려가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지만 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온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등장하는 25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쇠로 만든 가마솥에 있는 맛있는 고기와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끝까지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그가 들은 주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곧 망한다 너희의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지금의 현실을 즉시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부패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부패를 에스겔이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결국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셨던 그 이야기를 직접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거부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에스겔 또한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포로민들에게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한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알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 그들의 현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발견하라입니다 소망을 발견하라 에스겔에 보여주신 환상은 단순히 심판만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귀하고 돌아올 때에 이루어질 회복과 또한 새로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에 표를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절망의 현실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에스겔은 주여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주님의 대답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멀리 떨어진 여러 나라에 데려다 놓고 또 여러 민족들 속에 흩어놓을 것은 사실이다 내가 잠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러나 야요호와는 그들이 흩어져 있는 사는 민족들 틈에서 이 땅에 다시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져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늘 소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귀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일을 시작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삼게 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전화위복, 세홍지마 이런 일들입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비극이지만 그 영광이 다시 오셨을 때 주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주실 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간 현실이 이때로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라입니다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다시 포로민들 가운데 데려왔고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에스겔을 떠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자신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자신과 함께 잡혀온 포로민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앞서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1차 포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능숙하고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었던 그는 특별한 존재로 포로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행 때문에 많은 위기를 마주하게 되는데 보란듯이 위기를 극복해 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신앙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 이곳에서 계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수망을 발견했을 겁니다 또한 그 신앙을 붙잡고 그 마주한 현실을 살아갔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삶의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삶의 복을 주심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아니면 은혜의 집회가 있을 경우에 요즘도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곤 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또 통역을 하고 그리고 예언을 말하고 또 입신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분명히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때로는 믿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 거기에 있습니다 포로민에게 있던 포로민들에게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현실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것을 오늘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과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또한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복주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마주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의 귀한 옘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옘을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의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주님께 맡겨드릴 일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온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나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성령께 소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